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구독자를 찾아서 채널 제 채널이죠 우리가 같이 보는 채널이니까 우리가 맞죠 이렇게 해서 구독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에코프로 사용제 이렇게 좀 도움드리기 위해서 준비했고요 에코프로가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지금 상심 크실텐데 너무 상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에코프로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주가 다시 올라갈 수 있구요 지금 그러면 오늘 장부터 장혈황부터 제가 좀 살펴보면서 갈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늘 장이 어떻게 됐느냐 아 장이 좀 안좋죠 코스피 200 코스피 코스닥 뭐 SP500 뭐 나스닥 다우존스 죄다 좀 빠지면서 지금 안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 며칠 또 기술주들의 반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특히 SP500은 사상 최고치 기록하고 조금 좋은 흐름 이어갔으나 역시 이제 본격적인 세바지에서 조정에 들어갔다 단기적 조정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 큰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이 주가를 안 볼 수가 없죠 테슬라 테슬라 주가 무조건 봐야 되요 어저께 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연일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에코프로 가족들도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 3일 연속 오늘도 상승하면서 장 마감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어 흐름이다 어 일단은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야 2차전지 종목들이 동반 상승을 보여줍니다 얼마 전에 기술주들 이렇게 반등 보여줄 때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올라갔죠 왜 애플 그리고 ms 엔비디아 amd 등 다양한 전세계 굴지의 기술주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술주들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온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가 사실상 지금 어 불경기 그리고 홍해 관련된 어 후티판군과 미국과 영국의 격전으로 어 중동전쟁이 확산이 되는 거 아닌가 확전이 되는 거 아닌가 그 우려에 어 금리 인하가 연기되나 했는데 오히려 지금 어 연기는 됐어요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 원래 3월 달부터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6월 달로 연기는 됐어요 됐는데 오히려 근데 세 번의 금리 인하보다 두 번을 또 늘려서 다섯 번의 금리 인하를 하겠다 어떤 거 mmf 자금 국채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지금 어 이게 금리 인하가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어 그래도 이게 다섯 번의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면 더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 포스코홀딩스 뿐이 아니에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들이 죄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시황이 당분간 부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다 보니까 판매가 인상으로 가겠다 어 어쩔 수 없다 그거죠 판매량이 좀 줄어도 판매가를 인상시켜서 어 조금 마진을 더 남기겠다 이렇게 간단 얘기죠 지금 현재 보시면은 아 국내 자동차 조선사업 그리고 지난해 대비 성장이 둔화됐죠 건설 부분도 마찬가지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로 단기간 회복이 어렵습니다 거기다 지금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고 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하면서 올해도 경계복은 당분간 지연될 가성이 높다고 봤죠 그래서 연준도 똑같이 본거에요 그래서 금리날 3월보다 5월로 연기를 시킨겁니다 무언가 정리가 되고 천천히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이 돼야 금리날 시작했겠다 그거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소식도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정부가 저 PBR 공시로 디스카운트 해소 커지는 기대감 뭐냐면 저 PBR이죠 저 PBR 기업 가치 대비 PBR이 낮은 기업들 주가 순 자산 비율이 낮은 상장 종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를 비교 공시를 도입해요 그러면은 지금 저 평가됐던 PBR이 낮았던 기업들 종목들이 인기가 당연히 급상승하겠죠 이쪽으로 주가가 수급이 몰려요 그러면 이 종목들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목들 중에서 지금 수급이 많이 몰려있는 종목은 잘못 건드리시면 안되고요 수급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은 종목들 거래량이 터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건드려 보시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될 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미 개미 투자자들은 PBR이 1보다 낮은 종목에서 유망 종목 찾기에 이미 나섰습니다 저도 찾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찾아 드릴 테니까 이거 찾아서 다음주에 다음주 방송에 한번 할게요 그쵸? 아니 우리가 에코프로는 어차피 장기적 투자 관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에코프로 가져가시는데 지금 맨날 주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만 보실 필요 보시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뭔가 이게 내 주머니에 돈이 일단 들어와야 되니까 에코프로는 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건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예요? 지금 금리 인하 시작돼야 되고요 그리고 고물가 고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잡혀야 되고 홍해 관련된 지금 중동전쟁이 지금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고 지금 조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장, 지금 상승장도 이어져야 되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구경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종목도 한번 찾아서 이렇게 겸사겸사 같이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분산 투자죠 전문용으로 그리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아 지금 이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전기차 만들어서 우주로 날아갔죠 그쵸? 우주로 날아가더니 이번에는 계열사예요 계열사가 바로 인간 뇌 칩 이식을 성공했어요 생각만으로 모든 기기를 제어한다 이 계열사가 어떤 계열사냐면 바로 뉴럴링크예요 뉴럴링크 이렇게 해서 텔레파시로 텔레파시로 생각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기기를 제어하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는 별걸 다 하죠 정말로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지금 에코프로 본격적으로 시작할 건데 에코프로 머티부터 가죠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주가가 연일 계속 조금씩 오르고 있죠 왜냐? MSCI가 오늘 1월 31일이요 오늘로 MSCI 평가 지수가 마감이 돼요 이 심사 기준일 마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올해 올해 처음 MSCI 정기변경이 있죠 6월달에 그러면은 이때 에코프로 머티가 정기변경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은 3조 2천억원이 돼야 돼요 뭐가? 바로 에코프로 머티럴즈의 몸값이 그런데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입니다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이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럴즈가 상장을 아 상장이 된다 이제 MSCI의 지수 편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뭐가 되겠어요 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돼요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또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 맞다 에코프로 머티럴즈 지금 시총이 얼마였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오늘도 3% 올라갔죠? 그쵸 시가총이 3조? 3조 4천억이죠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어 이거는 MSCI 편입 됐다고 보시면 돼요 편입이 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갑자기 어 엘에스 머티럴즈랑 헷갈렸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그런가 에코프로 머티럴즈랑 항상 헷갈려요 저는 어 항상 헷갈려 거기다 엘에스가 이번에 또 전구체 사업을 뛰어드니까 헷갈립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LNF랑 1조 8천억 투자해서 전구체 공장 건립하고 울산시에다가 온산 국가산업단지죠 여기에 또 6,700억 원 투자해서 뭐예요? LS M&M을 필두로 황산 리킬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가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되면서 역시 MSCI 편입됐다고 거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뻔한 얘기죠 이거 다 아실 거예요 아실 거지만 혹여나 1000분이 알고 계신데 10분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990분은 좀 지루하시더라도 얘기 들어주시고요 10분은 이거 꼭 알고 계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2030년에 2차전지 시장 규모가 3,500조 원이 되고요 2030년에 전기차 수요가 전망이 5,500만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그리고 북미에서 공장을 주둔하고 거기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부품을 미국 전기차 업체에게 공급을 하게 되면 7년간 90조 원의 새해 공제를 받고요 정부가 정책금융으로 반도체 기업들과 합쳐서 250조 원의 지금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이렇게 5,500만대가 넘어가는 차량에서 폐패터리가 나오죠 그러면 리사이클링 시장 규모가 600조 원이 되고요 리사이클링 시장에서 가장 지금 강세를 보이는 1등이 성일하이텍이고 그 뒤로 코스모가 따라오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알고 계시면 무조건 좋은 내용이니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습니다 물론 모르는 게 약일 때도 있는데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기본적인 상식이라 어디 가서 여러분이 2차전지나 전기차 얘기 술자리에서도 하실 때 이걸 모르고 얘기를 하면 큰일 나죠 그쵸 이건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양극재 수출 현황을 보시게 되면 2019년에 이게 파란색은 양극재 주황색은 배터리죠 대비 2022년 현재 24년이죠 양극재 보십시오 지금 이미 6배 이렇게 증가했고요 배터리는 이제 한 2배 정도 늘어났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사실 알 수 있죠 바로 이제 양극재 양극재를 가지고 해외 배터리 완성형 배터리 업체들이 그만큼 많이 배터리를 만들어냈다 그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 기업들이죠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 대 SK온이 이 3개의 업체가 배터리 수출량을 2배를 늘렸다 그 얘기입니다 3년 만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2조 5천억 그리고 삼성 S 대에도 비슷하죠 라이벌이 됐어요 그런데 SK온이 좀 내려갔죠 왜? 파우치형 배터리가 사용량이 확 줄어들었죠 왜냐? 테슬라부터 벤츠, BMW 다양한 완성형 전기차 업체들이 이제는 가성비가 좋은 배터리를 선택하다 보니까 원통형 배터리로 다 돌아서면서 원통형 배터리를 원래 사용하는 하게 되는 기업들에게 공급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기존에 메인 배터리를 각형 배터리로 가던 지금 삼성 S 대에는 기존의 업체들이 각형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또 내용이 있어요 지금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를 LG에너지 솔루션 개발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고요 삼성 S 대에는 2026년부터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 시킵니다 일본 기업과 일본 완성형 전기차 업체와 그리고 독일 전기차 업체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배터리 양과 양극재 공급량이죠 양극재 공급량이고 포스코 케미칼 이때는 케미칼이었는데 퓨처암으로 바뀌었고요 LNF도 마찬가지고요 공급량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는 LNF는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포스코와 에코프로의 대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 부품에서 보시면 배터리 팩 무슨 부품이 가장 차지하느냐 비중이 배터리 팩이 크죠 47%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25% 음극재 8% 두 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양극재 안에는 전구체와 리튬이 또 들어가죠 리튬 이 전구체와 리튬이 60대 40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극재 업체별 증권사들의 평가였는데 원래는 에코프로 원래 우리나라 4대천왕이 LG화학, 에코프로, LNF, 포스코죠 그런데 여기에서 LG화학이 원래는 2020년도 전에 2010년도 초반 이때는 최고 강제였는데 에코프로가 급성장하면서 삼성이 뒷배해서 많은 도움받으면서 이렇게 결국 LG화학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LNF를 또 포스코가 넘어서죠 역시 고성장을 보여주면서 그래서 결국은 2023년에는 1등이 에코프로 양극재 생산능력, 2등이 포스코가 돼요 역전을 다 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LG화학이 3등으로 밀려나요 역시 이 그림은 똑같이 이어가다가 이제는 에코프로와 포스코의 양대산맥 구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지금 2차전지 종목들이 주도주의 길을 잃은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리툰 가격이 확 내려갔죠 지금은 70이안, 70이안도 안돼요 70이안에서 왔다갔다, 70이랑 80이안 리툰 가격은 중국의 탄산 리툰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합니다 여러분 꼭 알고 계십시오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바로 중국이 리툰 과잉 공급을 했죠 왜? 전기차 수요를 과하게 많이 책정을 했어요 그 전기차 수요에 맞추려고 미리 리툰을 이렇게 과하게 뽑아놓다 보니까 판매가 안되죠 수요보다 공급이 넘어섰어요 그러면 역시나 가치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급 대비 수요의 논리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양극재, 전문 제조사 3사 연구개발 투자비 현황이에요 보시면 LNF, 연구개발비 그리고 포스코피추엠, 에코프로비엠 보세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지금 에코프로가 압도적이었고 여기 LG화학이 없지만 LNF가 그래도 많이 따로 왔는데 역시나 양자 구조를 그립니다 연구개발비도 이 연구개발 투자비에는 2023년에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가 들어간 게 바로 LFP 두 양사 똑같아요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차세대 차세대 이제 리투미온 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나 바나윤 배터리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연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두 업체 LNF도 마찬가지죠 LNF는 이제 양극재만 공급하던 기업이고 테슬라에 양극재 직납 공급을 하지만 이제는 음극재와 전구체 산업도 건드리죠 여기에 이제 연구비용을 많이 썼어요 LNF는 포스코가 근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양극재, 음극재, 리튬, 전구체 모든 2차전지 모든 소재 사업을 다 하고 있죠 동박, 흑연, 그리고 뭐 전해질까지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비엠이 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엠한테는 가장 큰 숙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 5위에 포스코가 올라가 있는데 6위에 바짝 붙어있는게 에코프로에요 결국 라이벌이라는 얘기죠 에코프로가 시총 70조를 기록합니다 넘어섰어요 지금은 75조죠 왜냐? 내게 에코프로 머티럴지가 막내로 지금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입성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75조 정도 아 80조네요 80조죠 80조를 기록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포스코를 이 시총을 따라 잡으려면 에코프로 또한 지금 양극재와 음극재 아 양극재와 리튬 폐패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다양한 사업 2차전지 혹은 친환경 관련된 또 다른 사업을 추가해야 돼요 왜냐면 포스코는 사고 있는 사업만 25가지 정도 됩니다 친환경 관련 쪽 전기차 2차전지 크게 보면 그리고 철강 에너지 바이오 2차전지 소재 리튬 리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3개의 사업밖에 안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면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한 3개 정도 사업만 추가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이게 단순하게 계산 쪽으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생산량을 보시면 이제 포항과 오창 옹장에서 오창은 지금 엄청나게 또 양극재를 많이 생산해내고 포항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연간 15만 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체제를 갖췄죠 지금 그렇게 해서 결국은 20만 톤 연간 20만 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캐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포스코와 비슷한데 포스코가 21만 5천 톤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가 20만 톤이니까 이걸 넘어설려면 이제는 공장을 세만금이나 세만금이나 혹은 다른 곳에 하나 한두 개 정도 더 지어서 이거를 공급량을 늘려야 되고요 지금 헝가리에 짓고 있는 12만 5천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역시 나중에 증서를 통해서 캐파를 늘려줘야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따라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다시피 계열사는 14개 계열사가 움직이는데도 이렇게 사업은 3개밖에 안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포스코한테 결국 따라잡힌 상황이 됐는데 충분히 앞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2030년에 지금 62만 9천 8백 톤을 생산량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보다 더 늘려야 됩니다 2030년에 포스코는 이미 100만 톤을 잡고 있어요 그 다음 음극재도 생긴 음극재가 37만 톤 그러면 이거 따라잡으려면 역시나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포스코를 따돌리려면 빨리빨리 공장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광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 2차전지 소재 산업의 필수는 뭐냐면 이 핵심 핵심은 시간 해결해 줄 건데 핵심은 이제 원자재 원자재 이 원자재가 광산에서 나오는 전광 그리고 어 염호에서 나오는 염이죠 이 염 이 흑연 전광도 마찬가지고 이 결국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또 누군가한테 이걸 추출한 사람한테 사야 되고 그 유통업체를 거치게 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마진이 떨어져요 결국 그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없는 어 어찌 보면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을 점점 줄이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이제 양극제 지역별 수출 데이터들이고요 그리고 바로 에코프로비엠 영업실적인데 지금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놔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어 여기에서 팩트는 이거예요 삼성 SDI와 SK온의 수주입니다 지금 여러분 포스코는 이번에 어 차기회장 후보 예 차개방 선출하죠 최종우 회장님이 3년 동안 부임해서 열심히 하시고 물론 하시는데 이번에 또 후보로 등록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 12명의 후보 중에 권영수 엘지에너지솔루션 전 부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포스코는 이제 엘지에너지솔루션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어 우리의 코프로도 있죠 1998년에 이제 이동채장님이 서초동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하셔서 어찌 보면 양극활물질 공급을 하는 이제 기업 어 조그만 기업으로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근데 주 고객이 삼성 제일 모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삼성이 뭐하고 있었다 반도체를 주력으로 삼고 있고 이제 양극재 사업을 옵션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냐 그 당시에만 해도 전구체 전기차가 우리나라에서 아예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2000년도 초반이라 그때 이제 삼성 제일 모직이 어 바로 삼성 아니 삼성 그룹 자체가 반도체로 올인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 제일 모직이 제안하죠 해코푸라한테 어 그 때는 그 당시엔 캐코리아 제오름 이라는 기업이었고요 사명이 이제 우리의 양극활물질에 영업권과 사업권을 너네가 가져갈래 라고 제안하죠 그래서 결국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은 여기에서 이제 잠시 2차전지 사업을 놓아요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전지 소재 산업에 양극재 소재 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 삼성에 지원하에 급격하게 커지죠 그리고 그리고 2006년에 에코프로 BM 2019 였나요 에코프로 HN의 상장 이로 인해서 결국은 지금 코스닥 1위 2위까지 올라가는 귀염을 통해내죠 작년에는 150만원이 주가가 넘어갔고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에코프로는 삼성과 함께 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사장님 누구예요 송우준 사장님이죠 삼성 SDA 사장님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포스콘 LG 에너지 솔루션 에 바로 에코프로는 삼성 그런데 에코프로는 한개 기업이 더 있죠 바로 SK SK입니다 SK와도 지금 SK온과도 이미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SK온과 양극재 공급계약 뿐이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국재 사업도 같이 하죠 어디다 세만금에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지금 공장을 건립하고 중국 거림매 위기업과 함께 전국재 사업까지 같이 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결국 에코프로는 삼성과 SK온을 두 든든한 백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역시 여기에 나오죠 삼성 SDAI 헝가리 이 공장 생산 능력 벌써 삼성 SDAI가 헝가리 공장 앞에 붙죠 그거는 바로 에코프로와 삼성은 같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원통용 배터리가 이제는 대세가 되기 때문에 LFP 원통용 배터리 연구개발비에 큰 금액 매년 150억 160억 200억 600억 이상을 투자 비용을 드리고 있는 R&D 연구개발비를 드리고 있는 에코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초반에 단점들 지금 악재들 이런 것들만 복구가 되고 그리고 나서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전기차 수요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리툰 가격이 올라가면 회복 조금씩 회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여러분 에코프로는 좋은 종목이에요 올라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조금 주가가 빠지면서 오늘 50만 년 초반대에 있지만 지금 이미 바닥을 너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 바닥을 찍었다 너무 많이 내려온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팩트 이 라인이요 지금 이미 쳐져있죠 이 라인 이 라인이요 이 강력한 쌍바닥 이 강력한 쌍바닥 이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면서 급등을 보여줬던 강력한 쌍바닥을 만들었어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강력한 눌림목 구간이 한번 나오면서 정고점이죠 우리가 그러면 1차 목표가를 72만원 정도 보고 갈 필요가 있고 2차는 90만원 이제 3차 목표가는 이제 100만원을 돌파해서 다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앞으로 이걸 여기에서 제가 한 번에 알려드리려고 처음에 노력하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지금 당장 매수가 얼마라고 말씀드려도 이게 내일 모레 그리고 급히 당장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에코 프로 방송을 자주 할 건데 이걸 할 때마다 어 그날 그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차 목표가 잘 메모하셨나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이 사이에 이제 세력들이 끌어올리죠 끌어올리고 지금 여기죠 끌어올리고 끌어내리죠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그려지죠 근데 이건 하향국선 눌림목 구간이고 지금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72만원 이 라인 이 라인이 1차 목표가죠 1차 목표가 이 라인 여기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리고 잠깐 끌어내리고 끌어올리고 끌어내리기 상승 패턴의 눌림목 구간 이게 이제 나와요 1차 목표가 사이에 이제 눌림목 구간 매수가 2차 목표가 사이에 눌림목 구간 매수가 이것들을 방송할 때마다 이게 1차 목표가 접근했을 때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매도를 얼마에 하시라 이건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거를 뭐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 소중한 재산인데 제가 뭐 맘대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 무슨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방송하면서 뭐 이거 얼마에 팔아라 어떻게 팔아라 본인이 책임질 거예요 본인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뭘 얼마에 팔아라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런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고 일단은 어 저는 여러분에게 조언만 드리는 거고 어 지금 선택은 어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항상 제 밑에 영상 밑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되구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목표가 그 사이에 매수가들을 방송할 때마다 할 때마다 제가 수시로 최대한 도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상에 100% 맞추는 사람은 없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어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정도는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오늘 에코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구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럴제 지금 MSCI 편입으로 패시브 자금 유입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동반주들이 그룹주들이 동반 상승을 한번 소폭이던 대폭 어 이렇게 대폭이던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한번 또 여러분을 달리시면 돼요 그때 제가 매수카 한번 잡아드린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남은 시간 행복하시구요 어 주가 빠져있다고 상심하지 마세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상심하신다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어 언제나 항상 행복하시고 오늘 하루 또 남은 시간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더 말씀드리고 저는 이만 불러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